이와 관련해 광주시가 전남대병원 신축 추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 사업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절차 등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전대병원 새병원 부지의 도시계획 용도를 2종과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안에 대해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심의와 고시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